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우리 두 번째 파트 첫 번째 시간이죠. 이번 시간에는 저희 보세구역 관련된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다 다뤄볼 거고 보세구역이 어떻게 나눠지는지라는 부분들을 위주로 학습을 하게 될 겁니다. 보세구역 같은 경우, 특히 보세라고 하면 이게 이제 세금이 보류되어 있다는 얘기는 우리 1과목 때도 이미 한번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세금 자체가 보류되어 있는 곳이니까 대부분 외국 물품이 보관되는 구역이라든지 또는 이제 통관을 위해서 잠시 일시적으로 보관되어 있는 물품들이 있는 곳 그러한 장소가 이제 보세구역이죠. 근데 보세라고 하면 크게 이제 그래서 나눠서 어떤 보관을 위한 보세구역이 있고 그 다음 보세 상태로 보세구역 간의 운송을 하기 위한 보세운송제도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이제 보세운송 관련해서는 우리 3과목에서 다뤄볼 거니까 이 2과목에서는, 두 번째 파트에서는 보세구역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이야기를 나눌 보세구역은 크게 나누면 세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보세구역은 첫 번째, 지정보세구역. 지정보세구역으로 있고, 그 다음 두 번째가 특허보세구역. 특허보세구역이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종합보세구역이라고 추가하면 총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죠. 지정보세구역과 이제 종합보세구역, 특허보세구역 이렇게 나눠져 있고, 특허보세구역 안에서도 다섯 가지, 지정보세구역 안에서도 두 가지로 또 구분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종합보세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이제 여기서 총 일곱 가지의 보세구역과는 좀 다르게 이 종합보세구역은 이 개별로 어떻게 뭔가 특징이 있다기보다는 특허보세구역의 다섯 가지 기능 중, 다섯 가지 종류의 특허보세구역 중 둘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는 곳을 우리는 이제 종합보세구역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종합보세구역이라는 거는 이제 특정 물류단지, 산업단지 같은 데에 어떤 정책 목적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또는 어떤 물류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좀 지정을 하는 곳이다 보니까 그런 좀 지정하는 지역적인 좀 특징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러한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특혜를 줘야 되죠. 앞선 절차들보다는 조금 완화되는 절차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뭐가 있는지 정도를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학습을 하겠습니다. 종합보세구역은 그래서 이제 크게 범위는 넓지 않아요. 좀 이제 차이점 위주로 체크하고 넘어가는 좀 작은 범위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지정보세구역과 특허보세구역은 두 가지 종류, 다섯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죠. 각각에 적용되는 각 보세구역의 통치 규정과 그 일곱 가지 보세구역은 어떻게 다른지라는 부분들. 그 지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 그대로 세관에서 지정을 하는 곳이지만 특허보세구역은 개인들에게 영리 목적으로 특허를 주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세관에서 이제 특허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특허에 대한 절차 부분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공익 목적으로 운영이 되는 곳이지만 특허보세구역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의 어떤 영리 목적으로 운영이 되는 곳이다 보니까 그 관리 수준이 조금 더 이쪽이 높겠죠.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한 주요 관리 요소들. 라는 부분들을 여기서 주요하게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떤 보세구역이 있는지 정도를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자면 지정보세구역에 있는 두 가지 보세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정장치장. 말 그대로 통관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장치해놓는 보관목적의 지정보세구역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세관 검사장입니다. 이 두 가지는 이 이름에서만 이름만 들어도 뭔지 알겠죠. 위에는 이제 지정해서 장치하는 곳. 지정된 장치하는 곳. 여기는 세관이 검사를 위해서 지정해놓은 곳. 이것은 검사 목적의 화물들이 일시적으로 보관되기 위한 장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정보세구역의 비중은 특허보세구역보다는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어떤 절차로 어디에 지정하라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고 지정장치장 같은 경우 보관기간 같은 것들. 그리고 세관검사장은 검사를 목적으로 한다 정도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지정보세구역에서는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가 좀 집중되는 곳들은 이 특허보세구역 쪽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 특허보세구역의 다섯 가지 같은 경우는 이제 똑같은 장치 기능을 하는데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보세창고. 창고가 있고 각 기능들 위주로 암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보세 공장. 물건을 만드는 공장. 그 다음 보세 건설장이 있고요. 그리고 여행 많이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친숙한 면세점 있죠. 보세 판매장.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시목적으로 활용되는 보세 전시장. 총 다섯 개의 특허보세구역이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뭐 각각 여기에 어떤 주요 특징들이 나와 있으니까 뭐 여기 뭐 하는 곳이다라는 부분들은 각각의 챕터 안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다섯 가지로 구분이 되더라 정도인데 주요 항목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안에서 운영 관리 부분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었죠. 특허를 받는 부분. 신청을 해서 특허를 받는 부분. 그리고 특허를 받은 곳에 대한 어떤 반출입 관리 같은 운영에 대한 관리 부분들. 그리고 특히 이제 장치 기간이나 특허 기간. 어떤 기간에 대한 부분들도 또 중요하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종합보세구역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죠. 이 다섯 가지 기능 중에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로 지정된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각각의 차이점들을 정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는 이제 공익 목적이라고 했었고 특허보세구역은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곳. 이게 가장 큰 차이에요. 공익 목적이냐 영리 목적이냐. 종합보세구역은 특정 산업 육성을 위해서 또는 이제 외화 유치 등의 어떤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해서 국가 정책적인 목적으로 지정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 또 큰 차이점은 여기는 지정이죠. 세관에서 지정을 해요. 그래서 세관 지정. 그 다음 특허보세구역은 세관에서 특허를 한다고 그랬죠. 세관 특허. 그 다음 종합보세구역은 조금 더 상위 단계예요. 그래서 여기는 세관보다는 좀 위에서 지정을 합니다. 정책 목적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 관세청장이 지정한다라는 거. 이 주체와 지정이냐 특허냐 이걸 구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보세구역 관련된 문제는 각각 세부적인 내용들에서도 문제가 출제가 되지만 전체적인 보세구역에 대한 기본적 정의 부분들을 물어볼 수도 있고 또 전반적인 흐름, 지정보세구역 안에서의 흐름, 특허보세구역 안에서의 절차 흐름 이런 것들도 물어볼 수 있는데 전체적인 어떤 큰 차이점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구성이 될 수 있으니까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추가를 할게요. 여기에 이제 자율관리보세구역이라는 게 있어요. 자율관리보세구역은 특허보세구역 안에서 여기는 특허보세구역 운영인들이 있는데 운영인이 세관에 어떠한 보고를 하고 세관에서는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하는 등의 어떤 여러 가지 절차들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일부 절차들을 생략하고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지정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관리보세구역은 별도로 나눠지는 보세구역의 개념이 아니고 특허보세구역 안에서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추가적으로 지정을 받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리고 이제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세구역 통칙 부분부터 이제 살펴보면은 보세제도의 의미, 기능, 보세제도의 정의 부분 한번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보세제도의 종류, 보세구역과 보세운송제도 있다라고 정리가 되어 있죠.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하는 게 보세구역이니까 구역 정도에 대한 정리만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보세제도의 목적이 있는데 보세제도의 목적은 수입물품에 대한 안전하고 효율적인 화물관리 이게 이제 우리나라 뭐지도 사실 크게 그릴 필요는 없지만 우리나라 안에서 모든 곳에 외국물품을 관리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외국물품을 관리하기 위한 세관의 어떤 시선들이 굉장히 많이 분산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떤 한정된 인력과 비용, 시간들을 집중해서 투자할 수 있도록 화물이 입항해서 외국물품 상태에 보관될 수 있는 내륙지에도 몇 개가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주요 입항지 또는 내륙지 중에서도 물류가 좀 이제 집중되는 그러한 구역들을 보세구역으로 지정 또는 특허를 해줌으로써 그 구역만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말 그대로 이제 수입물품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바로 이 보세제도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보세운송은 나중에 뒤에서도 하겠지만 보세운송할 때 어떤 경로로 언제까지 갈 건지라는 부분들을 확인을 받고 보세운송 승인을 받는 것, 신고 또는 승인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보세통로, 보세운송을 위해서 지나가는 그 구역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어떤 집중적인 관리, 효율적 관리를 위한 목적이 있다.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보세제도의 필요성 부분에서는 이제 국내 반입이 가능하게끔 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1과목 할 때 맨 처음에 관세선과 국경선은 차이가 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렸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 국경선은 겉에 흰 라인이지만 관세선 같은 경우에는 보세구역 바깥쪽으로 설정이 됨으로써 보세구역은 관세선 바깥쪽이죠. 비록 국경선 안쪽에 있지만 관세선 바깥쪽에 있는 그러한 구역이다 보니까 외국물품이 거기에 한정돼서 보관이 될 수가 있었는데 이러한 제도가 만약에 없었다면 우리나라 국경선을 넘는 경우 무조건 관세를 부과하게끔 했다면 물품이 이제 단순히 보관만 되는 상태에서도 무조건적으로 관부가세를 납부하는 등의 제세납부, 신고관리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물품이 들어오자마자 이걸 뭐 준비하고 확인하고 할 시간도 없이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수입자한테는 어떤 납부 자금을 확보하고 하는 등의 시간이 이제 많이 없었을 텐데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것이다 라는 게 이제 보세제도의 필요성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네 그리고 뭐 사실 이거는 보세공장에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하겠지만 보세공장 같은 경우 이제 수출용 보세공장과 내수형 보세공장으로 또 크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우리 관세 환급이라고 이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관세 환급은 우리나라 들어와서 수입을 하고 다시 이게 외국으로 나갈 때 관세는 소비세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소비되는 경우에만 관세 부과세가 부과가 돼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목적으로 들어왔지만 이게 제조 가공 등을 통해서 완제품으로 다시 수출을 하는 수출용 원재료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관세를 납부하고 다시 나갔을 때 환급을 받는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이 납부하고 환급받는 거 어떻게 보면 납세의무자는 굉장히 번거로운 절차도 거쳐야 되고 납부한 다음에 일정 기간 있다 환급을 받아야 되는 금전적인 부담도 있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덜어주고자 보세 공장으로 지정받는 경우에는 보세 구역으로 원재료를 반입했다가 이때는 보세 상태죠. 이 공장 안에서 보세 공장 안에서 제조 가공한 다음에 이대로 완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납부 후 환급이라는 절차를 그냥 보세 제도 안으로 편입시킴으로써 번거로운 절차와 제세 부담에 대한 어떤 부담을 줄여주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보세 공장, 수출형 보세 공장은 이런 목적이 있다라는 거 물론 내수형 보세 공장 같은 경우는 요새 관세를 납부하면 되죠. 이런 기능들이 있다라는 거 보세 제도의 기능을 몇 가지 정리하면 관세 징수권의 확보 이거는 세관에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면서 수입 화물에 대한 관리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통관질서 확립도 마찬가지고 세관 업무 효율화도 그런 취지에서 나눠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수출 산업 지원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보세 공장 불필요한 절차와 납부에 대한 금전적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보세 공장을 적극 활용해서 수출을 지원할 수도 있다라는 거 내용들이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서 보세 구역의 특징 및 종류 보시면 보세 구역의 특징인데 보세 구역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보세 구역이 지정이 되려면 어떤 고정된 건물 또는 토지의 보세 구역이 지정이 되거나 특허가 나와요. 예를 들면 차량 요즘은 이제 사람들 캠핑이나 이런 것도 많이 다니죠. 집 같은 트레일러를 싣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식으로 장소가 이동될 수 있는 것들 또는 물 위에 선박 선박, 수상 보세 구역도 간혹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건 굉장히 예외적인 화물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일반적으로 선박이나 이런 유동성이 있는 경우에는 유동성이 있는 경우에는 보세 구역으로 지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원칙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보세 구역의 지정은 일반적으로 토지 또는 건축물이어야 하며 다른 수면, 선박, 차량같이 정착성이 없는 것 즉 이동이 가능한 것들은 보세 구역의 지정이 불가능하다라는 내용이 하나가 있고요. 다음 나머지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외국 화물을 장치하거나 검사하거나 또는 특허 보세 구역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보관, 전시, 제조, 건설 등을 할 수 있죠. 판매도 할 수 있고 보세 구역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지정하거나 특허한 장소이다. 여기 정리 드렸죠? 세관, 세관, 관세청장, 세관장, 관세청장 그리고 지정이냐, 특허냐 그러한 장소다. 그런 지정이나 특허를 받지 않은 구역은 보세 구역으로 운영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화물 좀 잠깐 보세 상태로 보관하려고 그러는데 내 창고 써야지 라는 것들도 그냥 일반적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물건을 보관하고 싶어도 보세 창고로 특허를 받아야만 가능한 거죠. 그 다음 보세 구역의 종류 종류 이거는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된, 빈번히 출제가 된 내용이죠. 그래서 앞서서 우리가 이미 한 번 정리를 이렇게 했어요. 교재 보면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면 지정보세 구역은 지정장치장, 세관검사장으로 구분된다. 그 다음 특허보세 구역은 보세 창고, 공장, 건설장, 판매장, 전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 다음 종역보세 구역은 특허보세 구역 기능의 둘 이상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 보세 구역의 종류인데 보세 구역의 종류를 물어보는 문제가 그냥 단순히 이렇게 출제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가장 문제되기 쉬운 부분은 지금 보기가 많은 특허보세 구역의 다섯 가지 있죠. 다섯 가지 창고, 공장, 건설장, 판매장, 전시장 다음 중 특허보세 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간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문제 나오면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특허보세 구역 다섯 개는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챕터 하면서 이 내용들은 수도 없이 나올 거다 보니까 안 외울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중에서 특정 한 가지는 지정보세 구역 중에서 세관 검사장을 하나 보기에 끼워 넣는다든지 지정장치장을 보기에 끼워 넣는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 보세 창고 같은 경우에는 창고 안에서도 또 굉장히 세분화가 이뤄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자가용 보세 창고 아까 말씀드렸던 내 화물을 보관하기 위해서 특허를 받는 자가용 보세 창고 그 다음 영리 목적, 보관료를 벌어서 내 영리를 챙기기 위해서 운영하는 영업용 보세 창고 이렇게 크게 또 나눠볼 수 있고 어떤 보관 화물 기준으로 또 나눠보면 위험물 보세 창고, 컨테이너 화물 보세 창고 또는 야적 화물 보관 창고 등등이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보세 창고 이름들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기본적인 특허보세 구역에 대한 종류 문제가 나올 때는 이 다섯 가지를 좀 잘 기억을 해주시고 좀 더 나아가서 그 뒤에 각각의 특허보세 구역 안에서 종류가 나눠져 있다면 그 부분들은 그때 가서 또 한 번 집중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유형과 특성 구분을 표로 정리를 좀 해놓은 게 있는데 개념 부분에서는 지정 보세 구역은 국가가 국가 지자체 공항시설의 시설관리 법인의 소유 토지 건물에다 지정을 한다. 그래서 지정을 한다라는 거 그 다음 특허보세 구역 같은 경우는 개인의 토지 건물 중에 신청을 한다. 종합보세 구역은 특정 지역 중 지정을 한다. 이건 그냥 개념이고요. 그 다음 설치 목적 지정보세 구역은 공공의 목적 그 다음 특허보세 구역은 개인의 영리 목적 그 다음 종합보세 구역은 개인 및 공공의 이익 목적 결국은 수출이나 물류 촉진을 위한 어떤 특정 목적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 종류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그래서 꼭 이거는 정리를 잘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 지정 특허권자 보면은 지정보세 구역은 세관장이 지정한다. 특허보세 구역은 세관장이 특허한다. 종합보세 구역만 조금 상위 개념이었죠. 관세청장이 지정한다. 네 설치 목적상 특성 이거는 그냥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보세 구역의 어떤 설치 목적 그 다음 종류 종류가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 지정권자와 지정이냐 특허냐에 대한 구분 이거 세 가지 개념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넘어가는 물품의 장치 원칙이 있는데 물품의 장치 원칙은 뭐 크게 어려울 건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보세 구역에 들어가는 거 무슨 물품이냐 아까 이제 초반에도 이미 언급 드렸죠. 외국 물품 먼저 외국 물품 중에 통관을 하려고 하는 물품들이 다 여기 이제 보관될 수 있죠. 그래서 외국 물품은 기본적으로 보세 구역에 보관되어야 된다라는 게 오히려 원칙이에요. 근데 이제 외국 물품은 그런 보세 구역 안에 이제 보관을 해야 되는데 간혹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죠. 뭐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거 수출 신고 수출 물품 수출 물품 같은 경우는 어디 보관돼요? 수출 물품은 소재지에 보관이 되죠. 뭐 특정 보세 구역에 반입시키고 수출 통관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수출 물품은 소재지에서 수출 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비록 내륙지 어딘가에 있었더라도 수출 신고가 수리가 되면 그게 외국 물품이 돼버리죠. 그래서 외국 물품이지만 보세 구역에 있지 않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물품이 뭐냐라고 물었을 땐 수출 신고가 수리가 된 물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이런 외국 물품이지만 다른 데 보관될 수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 보면은 재해, 그 다음 검역 물품, 압수물품, 우편물 얘네들 같은 경우도 보세 구역 이외의 장소에 보관될 수 있더라 인데 검역이나 압수, 우편물품 같은 경우 또는 재해 같은 경우는 조금 특수한 상황, 특수한 물품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정이 될 수 있는 건데 두 번째에 나와 있는 크기 또는 무게가 과다해서 보세 구역 안에 장치가 곤란한 물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보세 구역이 있다면 보세 구역도 각 구역마다의 면적과 여러 보관 화물들의 특성들이 있죠. 그런데 거기에 너무나 무게가 무거운 게 들어온다든지 또는 장치하는데 크기 또는 길이가 안 맞아서 도저히 이거는 창고 안에 보관할 수가 없다라는 것들 또는 물품의 특성상 어떤 특정 설비가 필요하다라는 게 그런 경우들, 그런 경우에는 이 보세 구역에 보관하기가 곤란하다라는 이유로 다른 장소에 보관을 허락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1번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이라든지 검역, 압수, 우편물, 재해에 관련된 물품들은 특별히 허가를 받거나 그렇지 않고 그 자체 특성만으로도 보세 구역이 아닌 장소에 보관이 될 수도 있지만 지금 말씀드린 크기 또는 무게가 과다하거나 이제 물품의 특성상 보세 구역 안에 보관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물품들은 보세 구역이 아닌 다른 장소에 보관을 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아야 돼요. 이 허가라는 얘기를 꼭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특히 이제 보세 구역 안에서 어떤 무언가의 행위를 할 때에는 신고를 해야 된다, 승인을 받아야 된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등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때마다 이게 신고 대상인지, 승인 대상인지, 허가 대상인지 꼭 잘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이 좀 지문으로 많이 등장하고 틀린 요소로 허가 대상인데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한다든지 승인 대상인데 신고를 해야 한다라고 한다든지 등을 좀 틀린 지문으로 많이 출제를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신고 대상인지, 승인 대상인지, 허가 대상인지 라는 부분을 구분하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분에 대한 허가는 나중에 뒷부분에 다시 한번 나올 거예요. 그때 이제 다시 이야기를 하면 되겠고요. 일단 이 물품들은 허가를 받는 경우, 허가를 받고 또 허가할 때 수수료도 내야 되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다른 장소에 보관을 할 수 있는데 이 다른 장소가 사실 이제 조금 보세 구역이 아니다라고 말하기가 좀 그런 게 이거는 이제 타소장치장이라고 그 구역을 보세 구역으로 간주해 주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허가를 받게 되면 그 어디에 보관할 건지라고 하는 그 장소를 이제 보세 구역으로 간주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인 보세 구역, 지정이나 특허를 받지 않은 보세 구역, 임시 보세 구역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겠네요. 거기에 보관할 수 있다. 이런 것들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게 이제 뭐 좀 생물인데 특정 설비 안에서 넣어놓지 않으면 금방 죽어버리는 애들이라든지 또는 의약품들 있죠. 특정 온도나 어떤 보관 시설 같은 것들이 있어야만 이 의약품의 효능이 사라지지 않고 안전하게 보관을 할 수 있다든지 그런 보관 기준이 정해져 있는 물품들 또는 그 앞에 정말 진짜 크기나 무게가 과다한 특정 물품들 다 이제 그 허가 대상을 해당이 됩니다. 물품 장치 원칙은 일단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건 외국 물품 통관을 하려는 물품들 또는 이제 내국 운송 신고를 하려는 내국 물품들은 전부 다 보세 구역에 보관해야 된다. 그렇지 않은 장소에 보관할 수 없는 게 원칙이다. 그리고 예외가 몇 가지 있다. 우리는 늘 원칙보단 예외가 중요했죠. 시험을 위해서. 예외적인 부분들 체크해 주시고요. 보세 구역의 장치 허가. 허가를 받아야 되고 수수료 납부해야 된다. 말씀드렸죠. 물품의 반입과 반출, 물품의 이상 신고 부분들이 있고요. 그 뒤에 이제 보세 구역 안에서 수행 가능한 작업들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자, 이 보세 구역 같은 경우는 이 보세 구역 안에서 행해지는 절차들 이 안에서 운영 관리되는 것들은 세관의 관리 대상, 감시 대상, 관리 대상, 보고 대상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특허 보세 구역 안에서 특히 이제 운영인이 영리 목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은 얘가 정말 어떤 보세 관련된 관세법상의 통관 질서를 잘 지키는지 여부를 관리하는 것 그게 이제 보세 화물 관리의 가장 주요한 내용이 됩니다. 일단은 보세 구역 안에 처음에 맨 처음 화물이 들어올 때 자, 어떤 화물이 얼마나 들어왔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반입 신고 반입 신고를 하게 되고 여기서 이제 보세 구역 안에서 보관하다가 국내로 이제 들어오려고 하는 물품들은 수입 신고가 진행이 되죠. 자, 그 다음 수입 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물품은 반출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수입 신고가 수리되는 절차까지 다 지켜봐야 돼요. 그 다음 수리가 된 이후에 반출 신고가 있겠죠. 네, 이 내용들이 있고 반입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수입 신고해야 된다라는 규정 이걸 지키는 사람은 누구예요? 이거는 화주죠. 화주 또는 신고인이 기본적으로 그 기간을 지키죠. 그 다음 수입 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며칠 이내에 반출해야 된다. 이거 이제 보관 기간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보관 기간은 누가 지키죠? 이것도 사실 반출하는 거는 영업용 보세 창고 같은 경우에는 자가용 보세 창고도 마찬가지지만 이걸 반출하는 반출 계획을 세우는 사람은 자기 창고면은 자기가 원하는 기간 동안 또는 이제 영업용 보세 창고에서는 내가 보관료만 내면 얼마든지 거기에 맞춰서 내 일정에 맞춰서 뺄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것 그걸 지키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은 물론 역시 화주겠지만 이 보관 기간으로 설정되어 있는 이 기간을 경과했을 때 이 물품을 내보내는 책임은 운영인한테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니지만 내보내는 부분들에 대한 관리는 운영인이 한다. 그리고 또 이제 화주가 자기가 수리된 물품을 좀 빨리 빼서 빨리 유통해야 되겠다 해서 물건을 가지고 나갔어요. 가지고 나갔으면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반출 신고를 하게 되죠. 그래서 보세 구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반입 신고에서 출발해서 반출 신고로 끝나게 되는 절차들이 있고요. 그리고 물건이 이제 얼마가 어떻게 들어온다라고 했는데 막상 들어온 물건들을 다 장치하고 보니까 수량이 안 맞아. 또는 들어온다고 했던 그 물품이 아닌 것 같애라고 하는 경우에 이상 화물에 대한 보고 이런 것들 이것도 세관에 보고하는 내용들도 운영인의 책임이죠. 그리고 이 안에서 어떤 멸실 또는 도난 분실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대한 보고를 하는 것도 운영인의 의무죠. 그리고 또 이제 보세 구역 안에서 보관기간이 경과된 채화 화물에 대한 관리라든지 또는 그 안에 있는 어떤 재고에 대한 관리라든지 라는 부분들 여러 가지 이 안에서 운영되고 있는 절차들 전부 다 운영인의 책임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들 이제 마저 정리를 하면은 물품의 반입과 반출 부분에서 물품 반입하거나 반출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된다. 반입 신고 반출 신고 있죠. 자 그 다음 물품의 검사 물품의 검사에서는 이거는 이제 세관이 필요한 경우에 물품을 반입할 때 반입할 때도 세관에서 검사를 할 수도 있고 반출할 때도 검사를 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필수 절차는 아니고 필요한 경우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세관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 입니다. 일단 물품 종류의 제한 보면은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반입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를 제한할 수 있다. 인데 이거는 사실 일반 영업용 보세창고 같은 경우에 특별히 물품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여기에 이제 이런 얘기가 써진 이유가 있겠죠. 자 예를 들면 위험물 뭐 좀만 까딱해도 이제 독성 물질이 유출된다든지 또는 폭발 화재 위험이 있다든지 한 경우 자 위험물은 이렇게 됐을 때 그런 일이 발생하면 주변 다른 화물과 지역에 대한 오염과 손실을 야기시킬 수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험물은 장치하면 안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무조건적으로 장치 안된다라고 하면 안되겠죠. 뭐 이런 화물들도 국내 유통이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럼 그런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거에 대한 위험물 관리에 대한 허가 관련 기관의 허가를 받고 그러한 시설들을 갖춘 경우 그런 경우에는 또 예외적으로 허용을 해줘야죠. 지금 물품 종류의 제한이라는 부분은 제한은 할 수 있지만 그러한 제한에 대한 어떤 사전 요건이나 시설 요건이나 절차적 요건 또는 승인 허가에 대한 요건들을 갖췄다면 예외적으로 보관이 가능하다라는 게 있습니다. 보세구역 장치 제한 물품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 위험물과 살아있는 동물들도 해당이 되는데 뭐 그러한 산동물 같은 경우도 역시 특정 보관 시설을 갖추고 있거나 한 경우엔 다 허용이 돼요. 그래서 무조건 안된다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종류를 제한할 수 있다 정도는 여기서 한번 봐주시고 더 자세한 내용들은 다른 챕터 보세 화물 관리 쪽 챕터 가서 더 자세하게 학습을 하게 되겠습니다. 물품 이상의 신고 보면은 이제 말 그대로 들어왔을 때 물품이 들어오기로 한 그 물품이 아니고 다른 물품이다라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뭐 신고를 해야 된다. 이상 화물에 대한 신고를 해야 된다. 이거 어떤 부분들이 이상한지 당연히 기재해서 신고를 해야 되겠죠. 공통 기재 사항에 어디에 장치하고 왜 장치하는데 언제 어떤 화물로 어떤 서류들에 의해서 들어왔고 그게 들어오기로 한 물품, 품명, 규격, 수량, 중량 뭐 이런 것들은 이랬다. 뭐 이런 기본적인 공통사항들을 신고를 하게 됩니다. 하면서 뭐가 이상한지를 넣겠죠. 또는 이제 뭐가 이상하다, 불일치하다라는 부분들은 불일치 사항들을 보고 하겠지만 멸실되거나 도난 분실되거나 한 경우에는 그게 이제 언제 멸실된 걸 확인했는지 언제 도난 분실되는 걸 확인했는지 그 정도가 이제 추가가 되겠고요. 물품 이상 신고는 이상의 원인 및 상태 당연히 추가가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는 지금 통칙에 대한 규정들이다 보니까 자세하게는 다루고 있지 않아요. 다만 이제 가끔 시험에 이제 등장을 한다면 이 물품에 대한 반입 신고, 반출 신고, 이상함을 보고 이렇게 세 가지 기본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데 물어볼 때 반입, 반출은 크게 어려운 거 없죠. 그냥 신고를 해야 된다. 이니까 그러면 중간에 남는 건 어떤 이상 보고에 대한 내용이 남는데 다음 중 이상함을 보고하는 대상이 아닌 것은 또는 이상함을 보고할 때 세관에 보고하는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거 조금 디테일하게 물어보는 건데 이런 것들도 이제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위에 공통기재 사항과 장치장소, 각각의 원인과 사유들 이런 것들을 넣는 것들이 제출되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네, 이게 이제 기본적인 통칙들이고 그 뒤에 이제 보세구역에서 수행 가능한 작업들도 있는데 이 수행 가능한 작업은 여기서도 하지만 보세 화물관리 절차 쪽에서도 좀 더 자세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간단하게 이게 어떤 작업이 뭐고 개념에 대한 부분 왜냐하면 우리 보세구역 설명할 때도 이런 용어들이나 절차들이 종종 등장하기 때문에 여기서 그 개념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신고, 승인, 허가 어떤 대상인지라는 정도만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보세구역에서 수행 가능한 작업 부분들은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들 보세구역 통칙 부분이었는데 자, 이번 시간은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좋지만 우리 여기 정리했던 거 지정보세구역과 특허보세구역 종합보세구역 세 가지로 나눠진다. 각각 누가 지정하는지 누가 특허하는지 이걸 외워두시는 거 그리고 지정보세구역과 특허보세구역의 종류 여기에 써드린 이 내용들 이것만 이번 시간에 잘 남겨놓으셔도 충분히 이제 이번 시간은 잘 학습하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나머지 내용들은 우리 뒤에서 각각의 보세구역들 설명을 드리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건 그때 가서 이제 하되 이 종류 부분들은 이 자체로 이제 묶어서 한 번에 설명드리는 기회는 이 시간밖에 없으니까 이것만 좀 잘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 통칙에 대한 부분들 가볍게 해봤는데 이 내용들 잘 정리해 놓으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보세구역에서 수행 가능한 작업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정보세구역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